다양한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구독경제. 오늘 만나볼 경제 전문가는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입니다. 센터장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추운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코로나19 예방효과 90%. 이 소식 나오자마자 난리인데요. 아직 전문가들은 검증도 해야 되고 확인할 게 남았다,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주고 계시지만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 이 백신 소식에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다는 언론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백신 개발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아마 우리나라 올해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경제 개발한 이후에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80년 2차 오일쇼 그때 한 번 있었고요. 98년 IMF 외환위기 때 있었습니다. 이번이 사실 경제 개발한 이후에 세 번째거든요.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드문 경기 침체기 때 한 20년에 한 번 나타난 그런 현상인데 올해 한국 경제가 역성장을 한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한 쇼크가 얼마나 컸나 실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기대감이 크긴 하지만 백신 개발이 됐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인류의 축복이고요. 그럼요. 또 실물 경제로 축복입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의 반응은 매우 복잡한 것 같습니다. 복잡하고요. 단순하지만은 않다.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개발 기대가 커지면서 다 오른 게 아니라 막 오른 업종도 있고 내린 업종도 있고 하락한 업종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좀 간단하게 조금 분류를 해 주실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가 잘 모르는 질병이 발병한 이후로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네.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고 그걸 주도했던 것이 소위 언택트 관련 주식이라고 하는 미국으로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게 있을 테고 한국은 네이버와 카카오 그런 류의 주식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백신이 개발될 거라고 하니 상대적으로 그동안 부진했던 여행이라든가 항공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이런 건 많이 오르는데 앞서서 먼저 뛴박질을 했던 종목들은 또 비교적 크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마음 한편으로 조금 찜찜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언택트 관련 주식이 많이 올랐으니까 좀 떨어지고 또 그동안 떨어졌던 여행이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건 제 생각에는 별 문제가 아닌데 당연하고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걱정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산가격이 올랐던 원인은 이게 정책효과거든요. 코로나가 있는 한 중앙은행과 정부는 무조건 돈을 풀어서 자산시장을 부양할 거란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정상화되고 난 이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냐에 대한 의구심도 지금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7, 8개월 동안 경험했던 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자본주의를 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중앙은행이 질적 완화라는 걸 통해서요. 민간 기업을 어려운 기업을 도와줬거든요.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돈을 벌려고 서로가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을 찍어낼 권한을 가지는 중앙은행이 누구 편에 선다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에 반하는. 그렇죠. 특히 경제적 보수주의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부조리한 현상으로 볼 수도 있는 건데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계산하기 힘들고 우리가 알기 힘든 일이 생기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화가 된 이후에 과연 정책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이 투자하는 사람들 속엔 저는 한편의 불안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게 관련된 건가요? 이 백신 개발 소식이 들리자 금리가 인상한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던데 좀 뭐랄까 쉽게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면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고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리는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때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금리는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취자분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시면 돈의 대가로 오는 게 금리고 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의 대가인 금리는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면 사실 돈에 대한 수요가 저희 같은 가계 입장에서는 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수요는 있는데 이 돈에 대한 경제 전반적인 수요를 결정짓는 변수는 기업의 투자입니다. 기업은 상황이 나쁨 투자 안 하거든요. 그렇죠. 조금 불확실성이 거치면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럼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돈값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금리가 올라간 거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된 게 제 생각에는 한 7, 80% 정도 되고요. 나머지 금리 상승한 요인 한 20%를 굳이 설명을 해보자면 중앙은행이 혹시 발을 빼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은행이 굉장히 경제에 과하게 개입을 했고요. 지금은 어느 나라 중앙은행도 경제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정책금리를 올리는 중앙은행은 나오지 않겠지만 사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금리 좀 올려놓고 해야 나쁠 때 또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중앙은행이 아주 무한정의 유동성을 풀면서 돈을 공급했는데 과연 코로나로 경제가 정상화된 이후에도 중앙은행이 그런 정책을 쓸 명분이 있는가 이런 우려들이 최근에 저는 금리가 올라가는 데 투영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재정건정성하고도 연관이 되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정부가 돈을 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가 부채 줄이고 조금 상황이 정상화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 보수주의자 정부가 많은 거 하는 거는 맞지 않아. 중앙은행이 너무 개입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자본주의의 건전성에 옳지 않아라고 주장을 하는 경제적 보수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말씀 주신 건 어쨌든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이게 또 실제로 개발되는 것과는 또 차이가 있고 언제 백신이 정말 완성돼서 우리에게 공급될 수 있느냐라는 거는 보건 전문가나 의료 전문가의 몫이긴 하지만 사실 금융 전문가들이 여러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망들을 대단히 잘 하시잖아요. 전망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잘한다는 자신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금융시장에서 필요하니까. 금융시장에서 전망하시는 백신 완성의 시기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뭐 빨라도 빨라도 내년 하반기 정도는 돼야 조금 충분하게 대중적으로 백신이 가지 않을까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금융시장이 있다 보면 제약회사들이 어떤 신약을 개발하다가 임상이 1상이 있고 2상이 있고 3상이 있는데 마지막에 엎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금주 초에 금융시장 투영이 됐는데 일단 시간이 좀 걸릴 테고 또 그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또 지금 당장 겨울이 오면서 미국 같은 데는 하루에 20만 명씩 환자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조금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금융시장도 정말 코로나에 대해서 내성을 가지게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동적인데 기대가 있고 그것이 반영돼서 금리도 오르고 금융시장에서 상당한 변화들이 보인다. 이 말씀이 있는데 실제로 백신이 개발돼서 투약이 이루어져서 막 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 노동 이런 것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오히려 저는 주식시장은 좀 안 좋을 수도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래요? 정책의 효과가 좀 약해질 수도 있다고 보는 건데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딜레머는 이게 너무 자산시장과 실물경제 괴리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발병한 이후로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2,200만 개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6월부터는 일자리가 점점 늘어나는데 일자리가 1,100만 개가 회복이 됐습니다. 2,200만 개 없어지고 절반 정도 회복이 됐는데 주가나 집값은 코로나 이전 수는 훨씬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사실 자산가격이 올라간다는 게 그 나라 경제에 나쁜 거냐? 그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실물경제는 정체가 되어 있는데 자산가격만 올라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주식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주식을 사건 주택을 사건 할 거 아닙니까? 자산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실물경제나 노동소득이 안 쫓아가는데 자산가격만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는 사회 전반의 불평등이 강화하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보면 아마존 같은 경우가 EU에서 반독점으로 조사를 받잖아요. 지금 잘나가는 기업들은 전부 공격의 대상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증세할 거고요. 많은 나라가 어떻게 보면 자산에 대한 증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2023년이면 주식회사 돈 번 거 세금 내야 되고요. 부동산가세 계속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실물경제가 올라와서 괴리가 좁혀져야 투자 지속 가능한 거지 실물이 안 좋은데 주주들만 부자가 되는 게 지속 가능한 모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책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약해질 수 있어서 경제가 정상화됐을 때 주식시장이 지금보다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런 거라 떠나서 뭔가 이제 실물과 자산 시장의 괴리가 좁혀지지 않으면 이건 저는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 주신 말씀들을 기관 투자가나 전문가들은 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만 중요한 게 지금 개미 투자자들. 어쨌든 그러면 지금 당장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졌을 때랑 또 내년 후반기 정도로 예상하는 실제 백신 개발 투약 시기까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조언을 좀 주시죠. 제 생각에는 일단 주식이라고 하는 자산 전체적으로 어떤 투자의 기회가 있느냐 위험이 있느냐를 보는 거는 금리를 보시면서 좀 가늠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제 생각에 투자하는 쪽에는 그것이 아무리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투영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경기가 아주 엉망인데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가가 올해 아주 좋았던 거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조금 위험 신호가 켜진 걸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택트라든가 이런 쪽의 주식들은 너무 그동안 좋았고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의 테슬라를 비롯한 성장 주식 이런 것들 많이 투자하고 계신데요. 그동안 잘 올랐던 종목들보다는 조금 가격 부담이 낮은 이런 종목들이 지난 1년 동안 좋았던 종목보다는 지난 1년 동안 부진했던 종목들이 그래도 앞으로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금 변수가 미국 대선 아니겠습니까? 미국 대선으로 바이든 후보가 결과적으로 지금 당선자 신분 이렇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여전히 불법 선거 문제 제기하고 소송전 들어가고 상당히 좀 불확실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금융시장은 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금융시장은 저는 저금리에 취해 있다고 말해야 될까요? 굉장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지금 행정부의 권력은 민주당이 잡은 거고요. 또 의회 권력은 상원의 경우는 공화당이 또 다수당의 위치를 유지하게 되니까 원래 민주당은 정부가 많은 걸 해야 된다는 쪽이고 조금 규제 지향적이고요. 그렇죠. 또 정부가 많은 걸 해야 되니까 당연히 증세를 해야 되겠죠. 세금 거대야 정부의 재원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자에게 나쁜 대통령은 아니었다고 봐요. 부자들 투자자 세금도 깎아주고 이런 정책을 썼는데 그런데 예상대로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바이든이 백악관에 들어가게 됐지만 상원을 공화당이 이길 거다라는 게 사실 예상치 못했던 결과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게 되니 행정부 권력을 민주당이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증세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이런 식의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입법권을 틀어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조금 민주당 정권이 가졌던 규제 제향적인 부분들이 상원에서 제어가 될 수 있을 거란 기대로 비교적 대선 이후의 과정이 순탄한 편인데요.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면 미국 대선 이전에 투자자들이 생각했던 가장 나쁜 조합이 사실 이 모양이었습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상원은 공화당이 지배권을 가지게 되면 되는 게 없는 그런 식의 어떤 정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반발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익히 그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사전적으로 좀 알고 있었는데 상원의 공화당 원내대표도 사실 불공정한 투표였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게요. 펜스 부통령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원래 지금이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뭔가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로 뭔가 자산시장이 달아오를 수 있는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허니문 기간인데 이번 선거는 잘못하면 내년 1월 취임할 때까지 매우 좀 그런 분위기 없이 앞으로는 좀 정책의 리스크가 저는 부각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책의 리스크가 부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주셨는데 지금 보도들을 접하면 미국도 심한 우리나라도 그다지 이러한 불확실성 정책 리스크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신호는 안 보인다. 그런데 대개 경제 특히나의 금융시장은 불확실성을 무척 싫어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과 어떤 소송 이런 것들은 불확실성을 대단히 키워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도 이렇게. 제 생각에는 그 상황 자체는 어떻게 보더라도 내년 1월 20일 날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되면 바이든이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건 매우 확실성이 높은 예측이기 때문에 그 자체보다는 제 생각에는 의회의 협조인데 보통 국민들이 어떤 정파를 선택하게 되면 사실 진 사람도 그걸 좀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일종의 허니문 기간이 생기는 건데 지금은 트럼프도 7천만 표 이상 어렵고 지금 의회 선거에서는 당초의 선거와는 다르게 공화당이 이긴 선거가 돼버리다 보니까요. 특히 민주당 행정부와 공화당 의회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정부가 뭘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협조해 주지 않으면 못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 트럼프 정권 공화당 정권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많은 것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쪽이죠. 대표적인 게 오바마 케어잖아요. 오바마 케어 같은 것도 그런 거죠. 그건 뭐 왜 의료보험을 만들어 내가 필요한 의료보험 내가 민간의보험회사와 내가 계약하는 게 합리적이지라는 게 보수주의자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정부를 주창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의회의 협조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데 의회가 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정보가 뭘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의회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화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공화당도 고개를 숙이기에는 또 만만치 않은 정과를 올렸기 때문에요. 제 생각에 지금은 금융시장이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는 않은데 한두 달 정도의 미국의 어떤 정치 리스크가 조금 불안 요인으로 대두가 될 가능성이 저는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여전히 좀 남아있네요. 불안 요인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볼 게 국제 유가. 지금 바이든 당선 이후에 국제 유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런 보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금리는 앞선 말씀 주셨지만 외환시장 금값도 영향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해 주시죠. 네. 국제 유가는 바이든 당선도 있고요. 바이든 당선은 오히려 바이든 친환경을 주장하는데 그런데 이제 유가가 올라가는 거는 쉐일이나 이런 개발을 더 이상 많이 못하게 될 거다. 공급이 줄어들 거라는 우려로 또 올라간 측면이 있고 그러네요. 또 이제 코로나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또 투영이 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이 컸을 때 가장 좋았던 자산적인 금인데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불확실성이 좀 완화될 거라는 또 기대로 금가격은 또 떨어지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막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자산시장에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제 생각에는 1,100원 밑으로 가기는 조금 힘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최근에 환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바이든이 굉장히 정부가 많은 재정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쓸 거기 때문에 미국의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나니 미국의 어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미국 달러가 약해질 거다라는 게 지금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워낙 강세의 주된 논거인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재정적자, 재정지출 이런 거 생각보다 많이 못 늘릴 가능성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거 아닌가 지금 1,110원대인데 1,100원 밑으로 가기는 저는 힘들 걸로 봅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수출하시는 또 수입하시는 기업들도 그렇지만 유학생 자녀들도 상대 민감한 부분인데 서학 개미들도 많으셨어요. 그렇고요. 아주 중요한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청해 듣고요. 다음에 다시 또 귀중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경제 여기까지고요.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킥